네 이번에 해볼 게임은 만약 우리가 절망에 계속 임한다면 이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은 동결세계나 또는 절벽토끼 제작자분들이 만든 게임이라고 합니다 제작기간은 2주 정도 걸렸고 공개일은 4월 1일에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탐이 풀탐이 되게 짧아요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평균 30분을 넘지 않을 것인지 넘길 수 있을지 음 그게 좀 걸리네요 아 일단 더빙을 하니까 30분은 좀 걸리겠죠 일단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죠 아 그렇군요 나와있네요 아까 앞서 말했듯이 동결세계 게임과 절벽토끼의 어마어마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플레이 예정이신 분들은 주의 부탁드립니다 게임의 세계관, 인물, 지명단체 등은 모두 픽션이며 BGM과 SE 소재는 프리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출천은 게임에 동봉된 메모장을 참고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무거움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뒤편으로 나가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 신께서는 더 이상 앞에 세계에 남지 않을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감정을 부여하는 것으로 느끼고 기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저희는 생을 떠나 세상의 뒤로 들어오는 이야기들에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들에 기뻐하거나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저희를 신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약간 다른 말입니다 정확히는 생명체에게 행복을 주기도 하고 벌을 내리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게 하는 신의 대리인 뒤로 넘어온 이야기의 주인을 이해하거나 벌을 주고 그들이 새로운 세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저희가 언제까지나 마땅히 수행해야 할 대리인으로서의 임무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을 판단하기 위해 주어진 이 감정이라는 것은 때때로 저희에게 절망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저는 생명의 시작과 끝을 이끄는 12지 자의 길잡이 지금부터 잠시 제가 느끼는 절망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2015년 3월 31일 10시 41분 네 네 네요 오늘은 이동과 대쉬 할 수 있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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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조사는 Z 어 X 누르면 조장이 가능하네요 약은 그녀를 위한 포스터 그린 사람 연방울 특이 사례일지라고 적힌 파일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 다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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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중 비교적 최근 것으로 보이는 파일이 눈에 들어온다 동결세계 생성자 유수연 어디서나 잘자는 네네의 모습 명패가 놓여있다 별풍선의 명패가 노드리님이 100개 당신은 내 맘에 100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2GT조 리더 네네 들어가볼까요 조장은 X키라고 나와있는데 아 정리한거구나 일기장이 놓여있다 일기장 누가 보면 곤란하니까 챙겨가야지 챙겨갔어 글씨가 써져있네요 네네님 어 뭐야 저 쬐깡한거 뭐야 엄청 쬐깡한데 어? 오랜만이네요 네네님 혹시 요즘 뭔가에 절망감을 느끼거나 우울해요? 네? 당신의 기억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던데요 네? 제가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였군요 그런 것 같네요 피곤하겠지만 잠깐 찾아볼래요 네 이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으니까요 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님이 열심히 하니까 도와주는거에요 나 다른 조는 안 도와주는거 알죠? 네 그럼 천천히 조사해봐요 다행히 여기만 그런 것 같으니까 그래 너 누구야 우리들도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자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이끄는 생명들에게 우리의 감정이 영향을 끼치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저도 궁금하네요 네네님은 무엇에 절망하고 있는 걸까요? 네네는 네네치킨의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열람실에 들어가보자 책장에는 다양한 세계의 역사와 지리 등을 가이드하고 있는 책들이 꽂혀있다 다양한 세계의 역사와 지리 등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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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건 없어? 열람실이라며? 창문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고 있다 연낭연? 네?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건 내가 선택한거야 어... 이건... 그러니까 그런 표정을 지을 필요는 없어 자 돌아가자 어... 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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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게 원인일 리는 없어 이게 원인일 리는 없고 별풍선이 원인이야 백개선거에 고맙습니다 노도릭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잘가요 대단히 많은 양이 일치 업무 문서들이 빼곡히 그렇군 다른건 안보이나봐 명패가 놓여있다 저기 들어가볼까? 장서희 집무실 세이브하고 어? 어? 뭔가 있어 난 난 널 인정할 수 없다 너처럼 나약한 녀석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까지의 마음가짐으로 그 자리에 있을 생각이라면 당장 때려치우는 게 좋아 이젠 그 녀석... 이젠 그 녀석의 등 뒤에 숨어있을 생각 따위는 하지 말란 소리야 저게 기억들인가 보다 나 아픈 기억이긴 하지만 절망적일 정도는 아니야 어떤 아픈 기억인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 사진이 놓여있다 애써 시선을 피하는 남성에게 착 달라붙은 여성의 모습에서 두 사람이 매우 다정하다는 느낌이 든다 나의 학습 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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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응? 아하 흑 모르겠어요 제작자가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이게 외전인지 아닌진 모르겠다 어처구니 얻군 앞으로 네네에게 닥칠 일들을 생각하면 녀석은 그냥 사라지는 게 나았어 나한테는 어떤 것보다 소중한 아이야 그리고 설령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해도 다른 자의 길잡이들을 지압할 수 없을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다른 자의 길잡이들도 그렇겠지만 나 또한 네네를 인정할 수 없어 그것 역시도 각오하고 있어 이것도 괜찮아 나를 싫어하는 분들만큼 좋아해주는 분들도 있으니까 숙직실이라고 하네요 미니 냉장고에는 야근을 위한 다양한 음료들이 들어있다 먹고 싶어 나도 음료수 먹고 싶어 복분자 먹고 싶다 복분자 음료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안 들어가시잖아 이런거 조사해야되나 아닌거 같은데 이것도 조사 안돼 옆에 있는데 한번 가보자 너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아저씨 말도 틀린건 아니야 우리 티조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내 적어도 네가 감당할 수 있을만한 것이 아니야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너의 잘못도 아니니까 널 원망할 생각도 없어 각오는 충분히 하고 있지 이때도 부담은 느꼈지만 좌절하진 않았어 이것도 내가 절망할만한 이유는 아냐 절망하고 있었어 그랬어 별로 최신식은 아닌 복합인거 티저 연구부 지하연구실로 통하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로이님과 임소위님의 허가가를 받지않은 신입 치비진은 출입을 금지 아아 왜에 왜에 나도 가고싶어 갈 곳이 없는데 이제 더이상 음.. 뭔가 말걸면 되려나 네네님이 절망하고 있는 이유를 깨닫는 것도 해결방법의 하나겠죠 아 나 알고싶은데 얘기를 안해주나구 이 책에 하나 놓여있다 이건 4개 시비지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비지가 선발되었습니다 아래는 새롭게 시비지가 된 티저 시비지의 명단입니다 연랑현 장소희 연방울 유안희 송인혜 임혜리 한상하 이정문 신종인 임소희 티저는 시비지의 규율에 따라 리더를 믿고 최선을 다해 징후에 임해주세요 이것도 가져가? 내 기억에 의해 만들어진 거구나 이름으로 적혀있을 리가 없는데 속을 뻔했어 집무실 들어가보자 집무실 들어가보자 롤롤롤롤롤롤롤롤 že 계속 딴 데 가볼까 오른쪽이라든지 저것도 뭔가 조사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아하 왜 움직여지지 자기 맘대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 정말로 과거의 어떤 기억이 절망일까 아직도 원인을 찾지 못한 건가요? 네 역시 네네님은 자신에게 항상 서투르군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네네님의 기억 속에 절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네님이 지금 무언가에 절망하고 있어서 과거에 아팠던 기억들이 넘쳐버린 거지 하지만 저는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도 그래요 지금의 네네님은 티조를 훌륭하게 이끌고 있고 일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째서일까요? 이건 꽤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네요 부금이 부금이 네네님 지금 네네님이 절망하고 있는 이유는 더윙얼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TV에 더빙얼을 검색하여 질찾해보세요 유튜브에 더빙얼을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 아프리카TV에 더빙얼을 검색하여